네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Let's get crazy! 안녕하세요, 위키미키입니다! 보여줄게 누구보다도 넌 내가 잘해줄게 가 가 가고 싶은 걸 아 아 알고 싶은 걸 네가 나를 볼 때 Do it do it always 가 가 가고 싶은 걸 아 아 알고 싶은 걸 네가 나를 볼 때면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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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번이 저희 위키미키 첫 싱글 앨범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한 곡 한 곡에 집중하면서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백기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앨범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전 앨범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재미있게 준비한 앨범이니까 네, 오늘 많이 많은 매력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거라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앨범을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멋지게 준비한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새로운 이런 느낌으로 새로 돌아와서 약간 평상시보다 더 떨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더 귀엽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7개월 만에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이고요 저희 앞으로 활동 잘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위키미키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슬슬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아 생각처럼 쉽지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키스와 키스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키스는 손으로 이렇게 키스를 날리는 좀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긴 위키미키의 키스 그리고 키스를 손이 아닌 발로 이렇게 차서 날리는 그런 좀 더 크러쉬하고 그럼 키스를 받아서 이렇게 발로 뻥 날리나요? 제 키스를 이렇게 팡 해서 팡 해서 저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카리스마 있고 좀 더 크러쉬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는 저희 위키미키의 킥스에서 키스 킥스 앨범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크러쉬라는 곡은요 일단 들으면 정말 처음 듣는 사람도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중독성이 넘치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앨범에서는 저희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어머나 사랑에 빠져서 좋아하는 소년에게 수줍은 고백이 아닌 저희 위키미키스럽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더 느끼자네 더 감가서 먼저 말해볼래 자꾸 너만 보이는 걸 어떡해 널 알고 싶은 걸 각각 갖고 싶은 걸 숨겨왔던 날 보여줄게 누구보다도 넌 내가 잘해줄게 봄봉 춤이에요?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꾸 너만 보이는 걸 어떡해 이거는 손가락으로 글을 보겠다는 얘기죠 봄봉 춤이었고요 두 번째는 죽죽춤입니다 죽죽춤이랑 숨숨춤이 바로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널 알고 싶은 걸 각각 갖고 싶은 걸 이제 숨숨숨 숨겨왔던 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훅 부분에 각각 갖고 싶은 걸 여기서 저희가 마치 몸을 수색하는 것 같은 느낌의 뭔가 지갑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춤이 있는데 각각 갖고 싶은 걸 아아 알고 싶은 걸 니가 보일 때 깍깍갖갖갖고 싶은 걸 아아아 알고 싶은 걸 니가 나를 볼 땐 두근두근 always 깍갖갖갖고 싶은 걸 아아아 알고 싶은 걸 니가 나를 볼 땐 일단 저희 목표는 좀 길거리에서 많이 저희 크러쉬가 들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활동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 노래방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애창곡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Let's Get Crazy 위키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